바다를 입구에 왔는데요 바다산에 왔습니다 대포도 있습니다 캠프가 타러 가는 길도 못 있네 엄청 모네요 6명씩 탑승해서 드디어 출발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캠프가 좋아요 아주 밀림짓해 안개 싹 흩졌어 하나 실을 거쳐 있습니다 놀지도 못하냐고 가볼래 이쪽 엄청나요 엄청나 다 모였네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모였네요 날씨도 엄청 시원하고요 사람도 많고 1,487m입니다 1,487m입니다 건강하다 지쳐가지고요 쉼터입니다 쉼터 고경하기도 건강해야 다니지 쉬운 일이 아니네요 고경하기도 건강해야 다니지 신혼모가 에덱 찍으러 왔습니다 비어 플라자 비어 플라자 비어 플라자 비어 요리 너는 맥주 주시라고 하하 여기 아 맥주 한번 마시겠습니다 아 아 이거 피가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피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피와도 좋은데 갑자기 쓰러진 피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배그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금방 나왔네요 금방. 와 갑자기 막 와 뒤가 엄청 쓰러지니까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가버렸네요. 아 비가 와도 또 다른 색다른 맛이 있네요. 비가 엄청 많이 와. 참치? 비가 와도 이렇게 즐겨야죠. 우리 어디 뽑아보세요.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아이 좋아요. 아이 러브 프랑스. 아 이 정도면 날씨 뭐 우시야. 인파 한번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여기 호텔. 여기 호텔. 참길 잘 있네. 택도 아니고 길러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길이네요. 비가 오니까 지금 최고 맹물인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지금 오늘 비가 오다 보니까 에이 이거 뭐 제대로 촬영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이게 너무 좋은데? 저 천둥이 번개가 찍어서 밖에는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오는데? 호텔. 네.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사물었어. 뭐까지? 진짜 샀어요. 진짜 현 상황입니다. 지금 피가 와가지고 진짜 제대로 멈췄어요. 저희도 다행히 그리고 출발점에서 바로 지금 있습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이렇게 안개가 끼고 지금 찬뿌벅이가 치는데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